그래서 나이 순서대로 제일 볼 때 김국진 씨가 지금 김국진 앵커가 제일 나이가 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을사 뱀띠 씨네 그래서 신금이 묘에 태어나서 묘유상충을 쳤다 서로 상자 충을 치니 일개일천 두개일천이니 결혼을 두 번 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대놓고 그냥 사주에 사주 그게 나왔어요 사주에 나와있어요 이름은 나라 국장 김국진은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환상도 너무 좋아요 돈은 참 잘 벌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돈이 지나면 46세까지는 돈이 다 나갔어요 4, 5년 전까지는 벌긴 벌이로 다 나가고 나가고 53세 대운이 바뀌면서부터 51세부터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72세까지 돈이 안 나가요 돈 잘 안 씁니다 돈 잘 안 써요 그런데 대운도 좋아지고 72세까지 좋아지면서 올해가 이제 오늘보다 내년이 중요하잖아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는요 귀인을 낳으려고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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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달라고 내년에 100만 정도 100억대를 우와 우와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원 앞으로 회원님 이방을 보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강수지 씨를 보면 저의 형은 정의, 을사, 갑신이라고 감목일출 가진 여자들은 평관이니 강한 성질이고 비록 몸은 약하게 보이지만 절대 남이 미치지 않고 압정 시선은 고집, 자존심, 아집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정이 많고 눈물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을 못 보고 지나가는 거진을 못 보고 다 돈을 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주 인정하고 특히 여자가 의류가 너무 좋아요. 절대 옆에 눈을 안 봐. 환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역마가 강하고 평관이 강해서 이 사주를 외국에 살아야 해요. 외국에 원래 많이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발달했는데 아까 우리 국민의학과 우리 김국진 씨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원이 가고 있어요. 궁합을 보면 어떨까? 궁합도 상당히 좋으신데 일단 성격이 조금씩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양보를 해야 해요. 누가 양보를 해야 되나? 그럼 역시 남자가 양보를 해야 해요. 혼자서니까 싱글에 미스 강이. 조금 퍽하더라도 김국진 씨가 약간 바꿔주면 딴 거 딱 이상 없어요. 성격은 조금.